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라연의 낚시에게서 라연이와 함께 일상을 기록 중인 써니입니다. 오늘은 꼬마 애기 이벤트 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이벤트 정답은 낚지 6마리였구요. 이벤트 결과를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8분이 계십니다. 자, 첫번째, 혜정조님, 그리고 빵도리님, 카리스님, 최의재님, 과하지용님, 림님님, 그리고 우쭈쭈구리님, 새딸빠더님, 이렇게 8분이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답이 많을 경우에 추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8분이 당첨이 됐고 오늘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첨 방법은 저희 핸드폰에 어플 중에서 이렇게 추첨을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먼저 이렇게 8분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추첨하러 가겠습니다. 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실행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성을 누르면 밑으로 당첨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첫번째, 셋딸빠더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혜정조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당첨이 되신 두분은 이메일 주소를,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본인의 이름, 성함,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편으로 꼬마 애기 10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첨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나머지 당첨이 안되신 분들도 섭섭하시겠지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도 이렇게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